여러분 안녕하세요. 화학기태랑 고소경입니다. 2023년도 수능을 위한 선생님의 실전모의고사 선생님이 베테랑이니까 베테랑 모의고사인데 이게 시즌 1, 2, 3, 4가 있거든요. 그래서 시즌 1이 경영을 하게 됩니다. 실전모의고사에 대한 OT를 한번 하도록 할게요. 많이 오픈되어 있지만 실전모의고사는 총 몇 회분으로 구성을 했냐면 요 또한 스님이 막정한 게 아니었죠. 작년에 여러분과 소통하면서 여러분한테 원하는 걸 얘기하라고 했을 때 첫 번째 가장 많은 친구가 뭐 얘기했냐면 비킬러 모의고사를 만들어 달라. 연습용으로 그렇죠? 그래서 선생님이 비킬러 모의고사를 만들었고 그 다음에 비킬러 유형 특강도 했었지. 그 다음에 그 다음으로 많은 친구들이 말한 게 뭐냐면 모의고사 횟수를 늘려달라.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작년에는 그렇게 많지 않았지만 올해는 대폭 늘려서 30회로 구성을 합니다. 요거는 이제 실전모의고사랑 마지막에 여름 이후에 30회 몰아치면 물론 그래도 괜찮은데 그래도 계획 있게 공부하는 친구들이 좀 있으니까 그래서 요거를 이제 시즌 1, 2, 3, 4 나눠서 구성하게 되는 거고요. 자 시즌 1에 시즌 1입니다. 요 때가 이제 5월 개강이고 자 4회분 알겠죠? 요게 이제 이번에 개강하는 거고 그 다음에 시즌 2가 언제냐면 6월 이후에 6월 평가원 직후에 바로 개강이 될 거야. 요게 바로 또한 4회분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름방학 끝나고 자 요 때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문제풀이 속도가 빨라지겠죠. 여러분도 그죠? 당연히 그동안 노는 게 아니니까 좀 많이 빨리 풀 수 있거든. 그래서 이때부터는 이제 좀 많이 풀어야 되기 때문에 10회 그 다음에 12회분 마지막에 알겠죠? 요렇게 구성을 할 거고요. 그 다음에 뭐 지금은 1회이기 때문에 모의고사 만나면 자 어떻게 되어있냐면 이렇게 써있을 거야. 1회부터 해서 모의고사 받으면 1회부터 4회까지가 나올 거야. 요렇게 당연하죠? 근데 시즌 2가 나중에 6월 때를 받으시면 이때는 어떻게 할 거냐면 번호를 내가 5회부터 8회까지로 써있을 거야. 요때 받고 나서 선생님 앞에 1, 2, 3, 4가 없는데요? 그러면 안 돼야겠죠? 1, 2, 3, 4는 여기 있는 거야. 누적으로 가겠다는 거야. 알겠죠? 회차를. 그래서 여기는 9회부터 시작하니까 자 10개면 18회에서 끝나게 되겠죠? 일단 여기서 이제 19회부터 출발해서 30회까지 가면 12개가 되는 거야. 그래서 공부할 때 이거를 이제 하나씩 하나씩 쌓아가는 재미를 좀 느꼈으면 좋겠어요. 그러라고 하는 거고 또 하나는 뭐냐면 이제 질문할 때 게시판에 올리잖아. 근데 가끔 그런 치고 있거든. 실전 모의고사 2회요. 여기도 2회가 있고 여기도 2회가 있고 여기도 2회가 있는데 어느 거야 도대체. 그쵸? 이거 막 헷갈리니까 그러면 아 그냥 한 번에 18회 23회분에 몇 번이 모르겠어. 이렇게 나와야지. 그쵸? 소통을 좀 더 편하게 하기 위해서. 근데 이게 사실은 쌓아가면서 공부를 하면 공부가 조금 자신감도 붙거든. 그래서 여러분이 아마 문제 풀 때 재미도 좀 많이 갈 수 있어요. 이렇게 구성하게 되는 거고 중요한 게 난이도잖아. 그렇죠? 난이도는 아마 여러분이 봤을 때 만족도는 굉장히 높지 않을까 싶어요. 왜냐하면 선생님이 작년에 시즌 1이 작년에는 시즌 1, 2, 3으로 선생님이 했었어요. 많이 하진 않았지만 시즌 1에서는 이거 약간 기출에 대한 변형 스타일로 개념을 정돈하는 사실은 실전 모유가 아니라 두근두근 모유고사 라는 거였어요. 그 다음에 시즌 2가 있었는데 이게 난이도가 약간 극상이었어요. 선생님 이거 시간내에 어떻게 풀으려고 낸 거예요? 이런 친구가 있었거든요. 그리고 시즌 3 마지막 파이널 모유고사가 있는데 친구들의 반응으로는 아 그런 거겠죠? 아마도 얘가 너무 좋다.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작년도 파이널이 되게 좋다. 그래서 그 피드백을 받았기 때문에 올해 보는 실전 모유고사는 난이도를 최대한 작년도에 나왔던 여러분이 좋았다고 했었던 작년 시즌 3의 난이도에 맞게끔 구성을 했기 때문에 아마도 크게 실망하지 않을 겁니다. 알겠죠? 그 다음에 특히 신경 쓴 문제들이 있잖아요. 항상 있는 문제들 선생님이 이런 문제 낼 때 1번에다가 신경을 많이 썼겠니? 화학과 우리 생활에다가 그렇지 않잖아. 당연히 킬러 문제 킬러 문항이라고 하는 양적 계산 있고 그 다음에 중화가 있어요. 이게 킬러인데 이것도 이것도 다시 나눠 문다면 그냥 막 내는 게 아니야 문제를 알겠죠? 양적 계산도 유형이 있잖아요. 표로 나오는 주로 표로 나오는 호남 유형이 있어. 그 다음에 뭐가 있니? 주임 유형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쵸? 어떤 애는 수능에 얘가 나오기도 하고 어떤 애는 얘가 나오기도 하거든요. 이걸 적절하게 나눠서 섞어서 배열해야 되는 거야. 그 다음에 중화도 마찬가지죠. 중화도 혼합 유형이 있어요. 산과 염기의 양을 달리해가면서 여러 번 실험하는 혼합이 있고 중화반응도 추입이 있거든. 일정량의 산에 염기를 넣자 막 이렇게 나오죠. 그쵸? 이 또한 수능에 얘가 나올 때도 있고 얘가 나올 때도 있는데 조금은 접근법이 다르거든. 그래서 이거에 대한 적절한 배치 이런 걸 좀 신경을 썼고요. 자 그 다음엔 이거 말고 이제 준킬러가 있어요. 준킬러 파트에 신경을 좀 많이 썼다고 보시면 되겠는데 이 준킬러가 뭐냐면 요즘에 트렌드로는 동의원소 약간 어려워하는 체감되는 난이도가 좀 있는 친구들이 좀 있어요. 사실 별건 아닌데 또 하나는 기치약론이에요. 요즘에 문제를 만나면 생각보다 의도적으로 그런지 모르겠는데 자리에 따른 문항이 거의 다 유사하게 흘러가는 패턴이 좀 있습니다. 근데 4페이지에 당연히 킬러 문제를 3페이지에 넣지 않잖아. 킬러 문제는 당연히 아 이렇게 해서 19번과 20번 이런 식으로 킬러로 넣게 되는데 보통은 여기 들어가는 여기에 기체약론 문제를 많이 넣어요. 또는 동의원소는 즉 얘네들은 주로 몇 번에 많이 등장하냐면 모의고사로 따지면 15번 16번 17번 중에 많이 들어가는 애들로 보시면 돼요. 그래서 가능한 위치도 이거에 맞게끔 넣었고요. 그 다음에 앞페이지 1페이지에서의 구성도만 최대한 현재 트렌드로 맞게 넣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문제 풀면 당연히 모의고사 사이즈대로 나가는 거니까 실제로 문제 풀면 아 실전과 거의 유사하게 그래서 평가원을 보든 뭘 보든 아 좀 익숙한 그런 연습을 할 수도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선생님은 야심차게 준비를 했는데 여러분은 야심차게 공부를 안 해. 그게 문제 아니겠습니까? 또한 이 모의고사는 이제 한 번 풀고 많은 게 아니잖아. 한 번 풀고 많은 모의고사는 언제 하는 거냐면 수능 전달에 하는 거예요. 그때는 많은 양의 모의고사 풀어야 되잖아. 국어도 해야 되고 수학도 해야 되고 그때 모의고사를 똑같은 걸 세 번째 풀고 그러면 안 되잖아. 그렇지요? 그때는 이미 실력이 많이 올라가 있기 때문에 틀리지도 않을 거고 많이 그치? 그러니까 그때는 막 많이 풀 수 있어요. 근데 지금은 상반기이기 때문에 문항을 풀어서 몇 점 나오는 것도 물론 되게 중요하고 좀 안 나오면 속상하기도 하겠지만 지금 뭐가 더 중요하냐면 모든 모의고사라는 건 내가 무엇이 약한지를 알아내기 위한 시험인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를 풀면 맞춤 문제가 중요하겠어요? 틀린 문제가 중요하겠어요? 틀린 문제가 중요한 거죠. 근데 여러분들 중에 그러네요. 자기가 틀리면 문제가 지엽적이래. 그러진 않잖아. 그렇죠? 인간적으로. 그래서 얼토당토하는 문제를 내거나 그러진 않았기 때문에 요즘 유행하는 문제를 냈어요. 그러니까 겸허하게 받아들이시고 아 틀린 문제는 반드시 두 번, 세 번, 네 번 풀어주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킬러 문항 같은 경우는 다섯 번 이상 풀어도 돼요. 거의 문제가 익숙해져야 됩니다. 알겠죠? 자 그러면 시즌 1 1회에서 볼게요.